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건설 기술 랜덤박스 안녕하세요 MC 윤세리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어릴 땐 크리스마스에 친구들이랑 놀려면 세리야 하고 부르거나 아니면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 이것보다 훨씬 더 스마트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짓들이 손님 빨리 모셔볼까요? 두 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희 짓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기현 수학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현미 전임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짓들이라고 해서 제가 선물 소박하게만 준비 요청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엄청 큰 선물들을 준비해주셨네요 네 마지막이라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 상자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긴 뭐가 들어있을까 AI 스피커잖아요 오늘 소개해주실 기술이 AI로 뭔가를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기술은 이 스피커처럼 AI와 딥러닝을 통해 주거 환경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AI 기반 지능형 스마트 하우징 시스템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스마트 하우징 시스템이랑 기술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스마트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살짝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연표 스마트 하우징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발하신 AI 기반 지능형 스마트 하우징 기술은 어떤 것들을 제어할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주거 안전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요즘 여러 가지 흉흉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크게 화재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거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부쩍 강력범죄 사건 또 화재 사건 같은 것들을 뉴스로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궁금한데요 우선 화재 감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기존의 주거 화재 경보 시스템은 연기와 온도 감지 시스템을 통해 화재로 분류하는 일명 단순 비교 방식을 사용합니다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음성인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화재 위험을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난 걸 보고 불이야 라고 외치면 음성인식을 하고 건물 총괄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총괄 상황이 모니터에 표출되는 거죠 오 네 이미 학습이 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오작동도 적고 또 초기 대응도 빨리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디로 대피하면 되는지 화재 발생 이후 60분간 화재 확산 추이도 예측할 수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네 요즘같이 화재 사건이 정말 많은 겨울철에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은데요 또 검제 예방도 AI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기존에는 방범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CCTV를 확인했다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단지 내에 설치된 CCTV가 사람의 모션이나 제스처를 인식을 해서 폭력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그럼 바로 안전요원을 호출하거나 경찰서, 소방서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게 되죠 네 아무래도 화재나 범죄도 출동하는 시간까지의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번 기술은 음성의식으로 신속하게 알려주니까 거주자분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번째 선물 확인하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얼른 확인해보세요 아직 할 이야기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번째 선물은 크기부터 정말 제 마음에 쏙 뜨네요 어머 이거 DIY 키트 아닌가요? 이번 기술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죠? DIY 키트처럼 AI 기반 지능형 스마트 하우징 시스템도 누구나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거주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신축 아파트에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 월패드라고 하죠 이건 조명이면 조명, 세례를 통하면 통화 딱 정해진 기능만 활용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거와 관련된 데이터를 개방형 게이트웨이를 통해 수집하고 플랫폼의 저장 관리하기 때문에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신박한 기술이긴 한데 개방형 게이트웨이를 활용한다면 보안상의 문제는 없나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하우징 플랫폼에 수집한 정보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기술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감형화와 비식별화 처리에서 저장하고 있고 제3자가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방 데이터를 활용하더라도 보안상 안전 유지가 가능합니다 작은 것에도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는 박사님들 덕분에 우리 생활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웰컴 힙! 네 우리 박사님들 뭘 뽑고 싶은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는 문화상품권 뽑고 싶습니다 문화상품권이요? 우와 뽑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 노란색깔 공을 뽑아주셨네요 문화상품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현미 박사님께서 가지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양보할 생각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행복한 미소를 보는 것 같네요 신상 검사 기술 랜덤박스 오늘은 생활의 안전과 편리함을 더하는 AI 기반 지능형 스마트 하우징 시스템을 개발하신 안기현, 조현미 박사님과 함께해 봤는데요 저희 박사님들 오늘 함께해 본 소감 어떠셨나요? 더 많은 분에게 스마트 하우징 기술을 소개해 드린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하우징 기술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그 마지막 집들이라는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박사님과 신상 건설 기술 랜덤박스 마지막 집들이 함께해 봤는데요 그동안 건축, 건설에 필요한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정보쇼 신상 건설 기술 랜덤박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